최근에 비 너무 많이 오고 안 춥고 안 덥고 이걸 겪으면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관심 영역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자연에 대한 것을 역사 속에서 살펴본다는 것은 정말 정말 낯선 건데 다행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기록의 민족이거든요. 실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정원일기라든지 일석록이라든지 징비로 간약록 같은 사찬 문서라든지 등등등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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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이 많아요. 그 기록을 갖고 거꾸로 검토해봤었을 때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를 되게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자. 한국 역사에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개갑 대기근입니다. 개갑 대기근? 되게 낯설죠. 그렇죠? 거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시기적으로 따지게 되면 1593년부터 1594년입니다. 1593년 하면 조금 역사 밝으신 분들은 슬쩍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진 해입니다. 정치를 우리가 잘 못했고 일본군의 침략 속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나 의병과 이순신 같은 위대한 명쟁에 의해서 우리가 이 전란을 이겨냈다. 근데 여기서 저부터도 놓쳤던 거죠. 뭐냐면 당연히 전란이 일어나면 깨끗이 씻을 수도 없고 또 한편에선 농사를 제대로 못 지으니까 기근이 심각했었을 텐데 실제로 이 기간 동안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 70만 명 정도가 기근으로 굶어 죽었다. 그리고 얼만큼 식인 문화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굶어 죽은 시신의 허벅지살을 고기로 만들어 먹거나 당시에 사료를 보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는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임진왜란 당시 때 얼마나 심각한 기근이 불어닥쳤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죠.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제대로 된 위생상태나 농업 생산력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질병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기근을 불러일으키면서 사람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가장 큰 얘기는 경신 대기근입니다. 너무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시기로 따지게 되면 현종 11년에서 12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근데 현종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떠오르는 게 없을 거예요. 굳이 현종하면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송 논쟁이 떠오를 거예요. 예법 문제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싸웠더라 정도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현종 집권기 때 가장 무시무시했던 사건이 바로 경신 대기근이라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년간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와야 될 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추울 때 덥고 더울 때 춥고 이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2년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사라는 게 이렇잖아요. 봄철에 흙이 질고 비가 조금 조금씩 와주고 여름철에 장마 기간 땐 비가 한 번에 딱 와준 다음에 쨍쨍한 날이 오래되면서 벼가 싹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맑은 날씨에서 추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 전체가 다 깨졌던 2년간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장에는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뭘 하죠. 사실 비가 안 오면 할 게 없어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게 되는 게 뭐냐 기후제를 지내요. 실제로 기후제도 지내야 되는 범위가 있어요. 한 해 최대 뭐 열두 해까지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계속 지내는 거예요. 국왕이 공식적으로도 10여 차례 지내기도 했지만 국왕만이 아니라 관찰사 같은 사람들이 계속 기후제를 지내요. 이렇게까지 한 해에 기후제를 많이 지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비가 안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이제 장마철로 들어오게 되면서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됐다.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문제 뭐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태풍이 막 몰려와요. 비와 태풍이 연달아 막 오게 되니까 이번엔 제발 비 좀 그만 오게 해달라고 또 제사를 지내달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막 생기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때 어떤 상황까지 생기게 되냐면 폭우 폭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사실상 농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 피해가 되게 심해요. 제주 도민 중에 한 2, 30%가 굶어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제주도가 굉장히 좀 심하고 기록에 따르면 우박 때문에 4살짜리 어린아이가 우박에 맞고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질병이 돌기 시작해요. 질병이 한양으로까지 번지게 되고요. 현종의 다섯째 누이가 죽어요. 즉 왕실의 여식이 죽은 거예요. 굉장히 좀 상황이 심각해졌고 그래서 이때 논의가 됐던 게 뭐냐면 청나라한테 사라 좀 꾸자. 근데 요청을 안 합니다. 요청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병자오란이 있었잖아요. 문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놈들은 원래 여진족 오랑캐들이라는 거예요. 기껏해봤자 고구려 시절 때 고구려의 속민에 불과한 것들이 힘 조금 세졌다고 해서 우리를 능멸하고 중국을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저 사람들한테 쌀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젠다는 왕이 먼저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실록을 보면 신하들이 따박따박 끊어요. 원조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라는 거. 이게 저는 또 좀 많이 아쉬워요. 을병 대기근이라는 게 있어요. 을병 대기근은 숙종 통치기였던 천육백구십오 년부터 천육백구십육 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묻습니다. 숙종은 뭐가 떠오르세요? 장희빈 인현황후 그런 거 생각하죠. 중요한 건 숙종 때 이 을병 대기근은 정말 어마어마했던 사건이었고 을병 대기근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반복입니다. 폭우 장마 우박 황충 전염병 연달아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좋은데. 공식적으로 당시에 한 백만에서 백사십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사백만 명이 죽었다 이런 기록까지 있어요.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이천만이 안 될 거예요. 천팔백 천오백 이하거든요. 그러면 을병 대기근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인구의 이십오 퍼센트에서 삼십삼 퍼센트면 이거는 흑사병이에요 흑사병. 물론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만큼 참상이 너무나 너무나 심각했다라는 거고 하나 좋았던 게 뭐냐면 숙종 때는 드디어 청나라로부터 쌀을 빌려옵니다. 실제로 만석 정도로 무상으로 받아오고 이만석 정도로 유상으로 받아오게 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이게 꽤 대단한 게 뭐냐면 중국 남부에 난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흔들흔들 거렸어요. 그래서 윤희 같은 신하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북벌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예요. 그 상태에서 그 논의를 깨고 숙종과 몇몇 신료들이 주도를 해서 쌀을 받아왔다라는 건 사실 되게 좀 대단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이런 안 좋은 얘기가 왜 일어났을까가 사실은 역사학적 난제이기도 하고 이건 역사학자들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의학자들이라든지 다양한 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해요. 그중에 유명한 이론 두 개를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는 소빙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빙기론. 이건 유럽에서 시작된 연구인데 17세기 위기론이라고 해서 유럽도 17세기 100년을 보면 전쟁도 그렇게 많고 전염병도 많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요. 유럽 사람들이 빙하기 연구를 해보니까 17세기 때 지구 온도가 1.5도에서 2도가 떨어져요. 추워지는 거예요. 추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북방 유목민족들이 남하할 수밖에 없어요.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럼 걔네들이 남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의 민족과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춥고 농작물이 풍성해지지 못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기근이 올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지구 온도가 떨어지면서 생기게 된 현상이라고 분석을 하게 되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같은 17세기 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한중일이 다 똑같은 대기근을 겪어요. 일본은 정말 정말 심했어요. 일본은 뭐 옌포 대기근 뭔 대기근 대기근이 그냥 막 수두룩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숭정 대기근을 비롯해서 대기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든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중일이 다 반복이 돼요. 또 하나는 최근 연구인데 우역이에요 우역.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군대를 끌고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타고 갔겠어요? 말을 타고 갔죠 말을 타고 가세요 말을 타고 갔어요. 그러면 말만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잖아요. 식량도 끌고 오겠죠. 만주 일대에 있는 다른 환경 풍토에 살았었던 짐승들이 국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질적인 환경에서 전염병적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확증된 증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병자호란 전에 이쪽 만주 일대에서 우역이 돌았어요. 통계 그래프 같은 걸 보고 있으면 우역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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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되다가 최종적으로 대기간 때 확 폭파라는 배경 정도가 됐다. 조선 전체에서 사육되던 소가 일 이십만 마리가 안 돼요. 우역으로 죽은 소가 한 사만여 마리. 정말 일어날 일이 한 번에 다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 년간 계속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보세요 소는 먹을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농사의 가장 중요한 도구죠. 우역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죽은 짐승의 사체를 먹는다라든지 또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역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전염병으로 경신 대기근이나 어떤 을병 대기근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정확하게 맞다 이 대답은 현재로서는 얘기할 수는 없고요. 둘 다 굉장히 타당한 출원들이고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심각해지는 거죠. 기후 위기도 잘 대비해야 될 것 같고 팬데믹도 잘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사건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 abundantly saja. 이렇게 조금은 것 같더라고요.